김민하 기자, 오늘 주제는요? 김종인 롤러코스터입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하루 종일 업시락뒤치락 했는데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1부에서도 다뤘으니까 간략간략하게 정리해봅시다. 오늘 미래통합당이 상임정국이와 정국이를 거쳐서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을 시키려고 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상임정국이는 족수미달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정국이가 강행이 됐는데 여기서 비대위 구성안건은 가게 됐는데요.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 측은 정국이 결정은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KBS 보도 등에서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택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한테 들을 말은 없을 것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 문제죠, 그게? 그렇죠. 미래통합당 당원 부칙에 전당대회를 8월 31일에 열게 되어 있는데 상임정국이가 부칙을 고쳤어야 했는데 이건 무산됐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전당대회는 여전히 8월 말에 치러야 되고 그러면 비대위는 4개월짜리가 되는 건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우리 CBS 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8월 전당대회 얘기할 거면 비대위원장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입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정국이가 정족수 미달된 이유가 혹시 밝혀져요? 이걸 밝히기는 사실 내적인 문제니까 쉽지 않을 건데요. 하지만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중진들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이 기사에서 인용한 당내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는 중진들이 고도의 설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정되죠?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노린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지거나 또는 권한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지금 당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또 반대할 명분은 없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스스로 거부하는 상황을 만들고 이 거부를 빌미로 자기들의 명분을 확보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꼭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상임 전국 이전에 당선자 총회를 열었는데 여기서도 일단 김종인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다수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면적으로 힘을 모아주는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계속 설득해본다. 이런 입장이고 또 전국일을 하기 전에 당원 부치가 관련해서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대로면 비대위 체제에서 다시 상임 전국일을 열어서 부칙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도 셀프 임기 연장 이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서는 이 방법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취임 전에 상임 전국일을 열어서 부칙 개정을 다시 한 번 시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추대의 모양을 갖춰주는 방법은 있을 것도 같은데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오늘 무산된 상임 전국일이 내일은 무산이 안 되리라는 법이 없는 것이고 또 이게 되더라도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억지로 절받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설득이 될 것인가 이것이 상당한 의문입니다. 억지로 절받기라도 혹시 되면 모르겠는데 만약 또 된다 손 치더라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은 꾸려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선인 총회에서부터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지나면 원내대표 선거전으로 돌입을 할 겁니다. 원내대표 후보군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김종인 비대위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투표권을 갖고 있는 당선인들이 강하게 지금 원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또 모르는 거죠. 하지만 오늘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금 당선인들도 그렇게 강하게 원하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당대회 일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로 비대위가 출범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된 건데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이 되면 또 그에 맞춰서 다들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비대위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걱정했던 문제 공천권도 없고 대권주자가 이끄는 것도 아닌 비대위가 성공하겠는가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승민, 홍준표 이런 분들도 반대죠?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지난번에 말하길 언제까지 우리가 비대위한테 미래를 맡길 것이냐. 왜 선거에 패배했는지 스스로 알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승민 의원 측은 비대위에 거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입장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할 때 원내 수석 부대표였던 조혜진 당선인의 경우에도 김종인 비대위 거부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게 혁신을 기준으로 보면 또 반대쪽에 있는 무수속 홍준표 당선인도 연일 김종인 비대위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에 동아은행 비자금 문제까지 들쳐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27년 전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부패 인사다 이런 공격도 있지만 이게 올드한 어떤 이미지이기 때문에 27년 전에 실수였던 사람이 이번에 미래통합당에 와서 좀 보수 정치 재건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을 또 불러일으키는 어떤 비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또 홍준표 전 대표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페이스북에 비대위원장은 만장일치 추대가 관례인데 억지 취임을 한들 당무집행이 되겠냐라면서 당 지도부 사퇴와 당선자총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할 것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물론 지금 외부 인사이긴 하지만 또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고 당내에 이런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역시 김종인 비대위가 힘 받고 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겠죠. 하루 이틀 좀 더 봅시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당이네요. 그렇죠. 김민하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